이번에 한번 화장품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요. 영문모를 손실님께서 VT를 가지고 계시다고 일찌감치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수익구간입니다. 21,700원에 비중 10%, 화장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리드샷 VT 매수했습니다. 상단 어디로 보시나요? 하셨는데요. VT 3% 올랐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거 어렵사리 구해서 써봤습니다. 작년도에 시장에서 오를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 화장품 좋대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어렵게 구해서 써봤는데 그때 화장품을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사야 됐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영문모를 손실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VT는 확실히 이제 원래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회사였는데 확실히 지금은 업종 전환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아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업체였어요? 네. 원래는 화장품 회사는 아니었었고요. 사명이 한 번 바뀌었겠네요. 그럼? 원래 사명 예전에는 GMP였죠. GMP에서 사명이 한 번 변경이 됐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작년 한 8월 달부터 VT 코스메틱에서 생산하는 리드샷이라는 게 엄청나게 괜찮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도 리드샷이 판매를 한다. 없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항상 어떤 소비재가 성공,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그 소비재의 OEM 회사 내지는 ODM 회사를 항상 확인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VT 리드샷의 OEM 회사가 되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화장품 회사 하면 한국말을 얘기를 하고 코스메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겠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주가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소비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연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셀온 더 뉴스가 찾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나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소문을 타서 올라가게 되면 누구는 먼저 접하고 누구는 늦게 접하고 누구는 이 제품을 접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VT는 사실상 새로운 영역으로 성공 가도를 누릴만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아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2배, 13배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지금 신고가 최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매 분기분기마다 시장의 기대치만큼 성장이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 보이는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7,900억인데 올해 영업이 기준으로 786억 봐요. 그러면 단기 순위 한 600억 정도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드샷이 국내에서 먼저 성공한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먼저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해외 H&B 스토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성공 가도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서는 홈쇼핑에서 고가 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어 생식세포, PDNR 이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매번 방송할 때마다 매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Q도 성장, P도 성장 어떤 식으로 채널을 다변화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지금 구간에서는 워낙 화장품 섹터가 쉽게 얘기해서 쩔어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장주가 없었잖아요. 지금 사실상 VT가 대장주라고 얘기를 해도 그 누가 반기를 들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VT는 지금 구간에서 업사이드는 조금 더 높게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목표주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V자로 반등한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3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멀티풀 기준으로 대장주 프레이미엄 충분히 받는다고 하게 되면 대장주 멀티풀 기준으로 30배는 받을 만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목표주가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려서 1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 상당히 좀 좋게 보시네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실적 대비로도 현재 구간이 비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래쪽으로는 1만 7천 원 설정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그때 여러 가지 루머 돌면서 아래 꼴이 길게 단 그날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생히 좀 떠오르는데 그때 보통은 스크래치 난 종목은 사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가 기회였구나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VT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더 홀딩해보자. 수익 크게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모른 손실님. 이 종목은 영문을 알고 또 크게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VT 봤습니다.